뭐야? 안 돼! 0이야? 안 돼! 오른쪽으로 가보자 아 깜짝이야! 너 괴물모어터 아닌데 노르모어로 저러냐? 안녕하세요 저희 중간지가 이제 게임하러 왔는데요 게임의 이름은 파시피 파시피고요 오프닝부터 지금 오... 봤어? 깜짝 놀랐겠다 일단 미션 중에 하나 골라서 해야 되거든 인형 농장 숲 본부 어디 갈래? 몰라 몰라 다 무서웠고 인형으로 가자 내가 봤을 때 인형이 메인인 것 같으니까 스타트 이거 무섭겠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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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 거! 나 이런 거! 오케이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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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동도 해야 된다 야야야야야 내가 혼자 못할 것 같은데? 이리로 가도 되나? 최형민 특! 정해진 길 안 가고 싶어 여기로 가고 싶어 문으로 가자 오오오오 깜짝아 오 나 귀신인 줄 알았어 이거 이거 입인 줄 알았어 야 야 저거 뭐냐? 뭐? 아 그 인형 인형 저게 귀신인가 보네 아 아홉 개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 어 나 달릴 준비할게 좀 달려봐 형 걸어다니 아악 깜짝이야 왜 이렇게 빛나야 쓰레기 왜 이렇게 어두워 어 야 달릴게? 달릴게 그냥 달려봐 무서우니까 달릴게 계속 달릴게 아니 지금 주변에 어디 키가 있나 봐 어디서 살까 근데? 여기 열려있네 여기로 돌아가잖아 안녕하세요 왼쪽 클래닉인가? 어 이거 뭐 있다 야 야 여기 불 불 아니 불 1889년 11월 15일 1889년 11월 15일 그녀를 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난 포기한다 그런 채널 다시 데려올다고 맹세하겠지만 아이는 영원일 것 같다 슬프네요 아 씨 여기 뭔데? 근데 열쇠 같은 걸 잘 찾아봐야 돼 아 오케이 내가 이런 거 경험이 없어서 근데 주변을 잘 살펴야 돼 나 얼굴 외모 체크 하고 싶은데? 거울이 안 보이네 이상한 거 하지마 어? 어이 오 오 왜요 정작 정작 왜요? 왜 하나밖에 안 지고 어디지? 가방이 없어서 오면 안 돼 가방도 찾아야 돼 형 배틀그라운드도 아니고 가방 다령이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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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이 중요하다고 듣네 아 불 끄지 말라 아니 불을 꺼야 이게 어? 문 소리 돌렸는데? 어? 오 오 오 씨 야 불 꺼 불 꺼 불 꺼 불 꺼? 아 봐봐 불을 꺼야 뭐가 액틴 안 돼 불 끄지 말라 자꾸 잘못 들은다 안 돼 아 나갈 수가 없어 아까 거기로 그냥 나가 아까 거기로 어? 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점프 앤 런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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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앤 런 야 집 안 있네 어? 틀어왔네 야 나 안 뛸게 오 씨 조용해지는 거 너무 무서운데 아 불 끄지 말라고 으아 으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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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기 아니야 거기 어디로 가야 되는데 야 야 야 불 꺼 불 꺼 불 꺼 그냥 씨 아니 불을 끄면 어떻게 나가야 되는데 야 여기 아니야 야 야 오 야 근데 이렇게 대놓고 기준이 나 아 나가자 아 진짜 나가자 재미있어 야 나가면 안 돼? 여기 뭐 있어? 야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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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인형 하나 갯 쳤어 아 한 번 나가봐야 돼 못 나가 형 미안한데 우리 점프하면 돼 해봐 못 나가 으아 아 씨 깜짝아 아 저 벽 진짜 흡 이 친구 대단한데? 벽 안을 볼 수 있는데 안 열린다고 아 그럼 집으로 올라가야 되네 뭔 소리 오우 씨 뭐야 이 씨 갑자기 4 4 5 4 4 4 아니 여기 어디인 줄 알고 달려 근데 왜 아 깜짝 달려 씨 야 이거 근데 혼자 하면 진짜 무섭겠다 어디야? 어? 여기 처음 온 거 같은데? 아니 나 아까 왔던 잔데 아 깨지마 하하 진짜 나 왔을 때는 쇼북 해야 돼 승부다 아 나 계속.. 야 여기 무슨 안.. 싸우자 귀신아! 귀신아 싸우자! 달린다? 달린다? 야 갔다 사라졌다. 일단 닫아. 아.. 무섭잖아. 어 왜.. 왜 안 되는데? 어? 야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저거 찝어! 저거 찝어! 야 달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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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얏. 어? 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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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저리 가! 잘한다. 저리 가! 야 지나가! 저리 가! 밀고 지나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야 오지 마라! 여기 오니까 소리가 나. 자동인가봐. 웃어? 아 깨지마.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아니 그게 어느 정도..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야 야 야 야! 밀어 밀어! 아하! 아야 형이 이거 줘야되데.. 밀어! 아 야 야! 밀어줘야 되는데.. 네 우선 퍼시피라는 게임 마무리해봤는데요. 이 게임이 확실히 1인칭이라든가 몰입이 확실히 되고 무서워요. 어떻게 가기가 무서워. 나도 솔직히 막 이런 거에 겁이 많은 스타일이 아닌데 어둡다 보니까 약간 들어가기가 좀 꺼려지고 이랬었는데 결이 형이 지금 멀미도 하고 난리가 났네요 멀미 심하신 분 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네요 재밌네요 새로운 게임 시작 너가 마우스 할 거지? 그럼 여기인데 내가 마우스 하지 뭐야? 술 마시다 맥주다 맥주 울인데 완전? 소리 키우세요 되게 느리다 이 친구 왜 이렇게 느려 여기가 주방이고 일단 술 취해서 그래 지금 열어봐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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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를 자세히 살펴봤어 아까 사피해가지고 지금 아니 숫자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내가 봤을 때 아까 10시 59분 그거에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숫자를 정확히 좀 오래 봐봐 퇽차 오래 보는 거 살펴봐 아니 오래 봐보래 야 그래 끄고 종이를 봐봐 야 끄고 종이 봐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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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니? 뭘 자꾸 아는 척을 해 너도 오우 했잖아 오해 준아 야 시계 봐봐 어 그럴 거야 시계도 숫자잖아 여기 여기 뭐 체크가 돼 있는 거야? 아 10시 10시 이거 누르고 오우 9를 눌러봐 너 진짜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뭘 찾아야 되는데? 아니 뭐 처음 힌트만 좀 찾아주라 찾았어 뭐요? 다시 거기 봐봐 어 여기 봐봐 여기 벽 봐봐 아니 이거 말이야 오우 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하면 돼 자세히 보고 있으면 된대 오른쪽으로 뭐야? 뭐가 달라졌지? 아니요 저 시계가 달라졌겠다 아 빨리 빨리 움직여 야 매일 빌려 이게 최대야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어 오우 야 야 무서운데 나? 아 멈춰 멈춰 저기 한 번 더 한 번 더 됐다 아악 와악 야 눈 터치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참 눈 때 멈춰 멈춰가지고 같으러지의 마 logo 네가 된 거야? 된 거지 나는 사실 다른 방에 연락해씨 오 라면 형 뭐야 GI dropped 우와, 즐거워. 깜짝아. 뭐야, 저거? 그래, 이래야지. 이제 오.. 1,0이 채워졌겠지? 그렇지. 오오오오오오. 뭐야, 형? 형, 뭐야? 왜 뛰냐? 얘는 놀랭시기만 하네. 야, 얘 못 뛰냐? 도망치는 게 확실히 사람이 설치해서 못 뛰나 봐. 어.. 나왔다 들어간 거야? 얘 얘 애기가 자꾸 웃잖아. 뭐야? 아, 실망 웃음소리야. 뭐야? 아까 그 귀신인데. 여기 그거는 못했네 아까 소파에 앉아있었는데 그래, 그 귀신이었다니까 그냥 유명이 아니라 일단 숫자를 찾아봐 여기다, 여기 있네 다 발자국, 손자국이야 뭐야? 별게 없는데? 여기 열렸다 내가 볼 때 이게 그냥 첫 번째 챕터인 거고 그 뒤가 있을 거 같아 그치? 이걸로 구 찾았다고 끝이 아니겠지? 내가 가볼게 알코올 중독장 가봐 나는 소리 지르는 게 더 놀래 일단 계속 가볼게 소리 지르는 네가 문을 한번 열어볼까? 책 뭐 잡히는데? 어, 그러네 뭐야? 뒤에 구 있겠네 그러네 뭐 가지 뭐? 이거 스위치 다른 거, 다른 거 아니, 아니, 저기 꽂을 게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다, 내리는 거다 그렇지 다른 건 순섭이거든요 나와봐 어 여기 아까 거기인가? 다른 데지? 쫓아가, 쫓아가 타이밍에 맞춰야 돼 이거는 그냥 출입 게임이네 출입 공포 게임이네 어, 여기가 확 다른 길인데? 여기 뭐 봐야 손잡이 있네 어, 손잡이 있네 이거 찍고 있다 어 불쌍해 일단 거기 가서 일단 좀 꽂고 소리를 더 켜야 되나? 아 숨도 안 쉬셨네 이거 헤드폰 끼고 있으면 진짜 놀랄까 이거 헤드폰 끼면 진짜 놀랄게 이 사운드가 다 찢어져 있네 헤드폰 끼면 전 게임이 더 무서워요 그치 인정 일단 더 와 알겠다고 내려 알겠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그 다음 게 그냥 너 옆에 앉아라 열렸네 저기 귀신이 있잖아 카메라에 좀 닿게 어디? 저기 저 방 안에 어디? 있잖아 아 있어, 어쩔 건데 아니야 또 아까 이따 갔어 넘어갔네 아, 여기 제일 끝쪽 방이겠다 야 야 아 씨 뭐야 야, 들어가, 들어가 야, 점점 무서워지네 들어가, 직진, 직진 아, 여기 집중해봐 아까, 아까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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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이거 나왔다 아 씨 아 씨 아 씨, 깜짝아 안 보여 어? 보인다 밝아졌네 이제 뭐야? 누에 고치야? 뭐야? 이 안에 손잡이가 있지 않을까? 딱 봐도 아, 흑네 어, 뭐야? 어? 안 짚혀 아니야, 집중하고 있어 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쵸? 이번 라노 형이 제격이네 라노 형 추리력이 좋네 어디 방으로 들어갔어야 됐더라고? 아, 여기요? 아니야, 여기 아니에요 맞아 여기야? 길은 여기가 잘 알아 오케이 우리 각자 담당이 있어 오케이, 알겠어 우리 게임만 해서도 각자 담당이 있네 오케이, 알겠어 뭐, 찾기는 라노 형, 길은 여기야 여기, 여기 아 어, 여기 안에 뭐 있어 왜 이렇게 귀엽냐지? 아, 문 열린다고 봐 이제 아까 그 잠겨있던 거 아 아 잠겨있는 데가 있었어? 왼쪽 끝방 혼나 많았잖아 내가 보니까 이게 알코올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게임이네 그러니까 알코올 좀 줄여야겠네 어디? 아, 저기 저기 59분이 뭐길래 4명의 가족이었나 봐 여기 안에 열리겠다 어? 가족들 있네 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네 얼른 얼른 외롭다 외롭다 저쪽에 힌트 나오잖아 힌트 안 있어 아, 씨 그냥 업적으로 아, 이거 그냥 잡히는 건가 봐 내가 얻은 건가 봐 얘한테 못 주는 거지 아, 안 보여 아, 한 번 더 넣으면 되나 아, 한 번 더 넣으면 되나 아, 또 시작됐네 그러네 친구를 방금 책상에 혼자 남겨가지고 저희 힌트 안 써 오 오 라노야 미쳤다 어, 진짜 내가 인형을 세 개를 구했는데 어? 일단 주파수 맞춰서 탄핵, 탄핵 이제 아 오 형, 이걸 궁에 맞추면 돼요? 이제 0 됐다 그렇지 아, 보이다 어? 바뀔 땐 봐야 되는데 아 아 도끼인데? 길에서 보였구나 아, 그러네 오 10시 59분? 순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순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야, 5를 다시 못 줬나? 아 아 5 이제 가봐, 5 아, 5 5 이제 가봐 오, 그러네 어? 야, 여긴 뭐야? 적절히 2분 넘었어 오 저 인형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이거 3개 아, 5를 쪘다 붙이는 거야 가려 어, 그래 가려 하나 더 있겠네 어, 여기 있다 아니, 그거 아니야 어 어른가? 아니, 옮겼으면 그냥 어, 그러네 어 여기 가는 거 맞아? 맞겠지? 어 야, 어디로 나가야 돼? 우리 너무 아무렇지 않은 거 같은데 야, 물이 흔들리고 있는데 널 이렇게 잡으면 어떡해 어? 아니, 누가 옆에서 리액션 좀 해줘야 돼 어 어, 여기 문이 잠겼었나? 어? 다 잠겼네 어 나 도파민에 너무 잘해졌나 봐 이런 게 뭐 별로 자극적이지가 않네 안 되겠다 좀 더 포기입니다 거의 다 깬 거 같았는데 우리 엘링들을 숨죽이면서 봤겠지? 어쨌든 저희 예희역의 공포게임 마무리 자, 내가 이거 뛰는 걸 할게 뛰는 걸 할게 뛰는 걸 할게 아, 왜 그래? 이건 아니에요, 진짜 이건 아니에요 왜 그래 아, 이게 들어가기 싫은데 아, 불이... 요기 어떻게... 아이씨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끄고 간다고요? 말이 돼, 진짜 지금 이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 나 이거 들어가기 싫은데 맞아요, 빨리하고 빨리 끝내자 그냥 촬영 빨리하고 빨리 끝내자 아니... 찍때요 안 찌지마! 여기 아까 그 인형이 있었잖아 어 그거 가지러 가는 거야 지금? 자 조작 내가 훨씬 부드럽지?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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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너무 좋다 원래 안 나지 천천히 오케이 인형 어떻게 좋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반대로 반대로 올라가? 올라가요 지금 바로 아 씨 그니까 이거 게임의 목적이야 이건 게임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야 아 몰라 그걸 모르는 거야 갑시다 아 잠깐만 형 아니 괜찮은지 할 수 있어 아 못 가겠다 아니 아까 보니까 그렇게 별로 안 무서워 나 진짜 무섭다 모쏠 때 아니 별로 안 무서웠어 아 쫓았을 때 무섭다 아이씨 아이씨 아 지금 귀신이 앉아있었잖아! 지금 귀신 아니야 저거? 아니야 아니야 아 짜! 아니야 아니야 아 불 니가 끄냐? 아 내가 끄냐 왜 이래 왜 이래 깜빡 왜 이래 깜빡거리는데 거의 가고자 형 가고자 나 가야 싫어 아니 근데 가야지 형 어떡해 어차피 귀신은 보게 돼있잖아요 뭔가 어쩔 수 없이 봐야돼 아 벅벅해졌어 지금 들어가자 들어가자 빨리 가자 아 장진석 오 씨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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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금 전해 쉬프트 누르라고 아니 방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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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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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숨었어 숨어 숨어 와 뒤 모습 레전드였다 방금 진짜 아 그니까 아이씨 일단 가... 야, 가지, 가자마자. 아, 잠깐만. 문 열었는데? 열렸다고? 아까 우리 열어놓은 거 같잖아. 아, 여기 안 열었어, 여기. 안 열었고는 열린 거야? 응. 어! 아, 쫄지 마, 씨! 그림자. 다닐 그림자였구나. 아, 쫄지 마, 씨.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야, 열렸다, 열렸다. 오케이.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아니, 아니. 우리 지금 뭘 해야... 형, 인형 어떻게 줘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 만약에 주게 되면... 알고 있긴 하거든? 조용히 해 봐. 왜 이렇게 세게 열려, 씨. 하지 마라, 진짜. 하지 마라. 옆에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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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왼쪽, 왼쪽, 키, 키, 키. 키 아니야? 성냥이잖아, 씨! 하하하하하하 왜 박았지, 어머나? 아니, 아니, 진짜 키인 줄 알았네. 아, 야, 여기 넘어오는데? 가야 돼? 아, 일단 가 보자, 형. 일단 뭐라도 해야지, 형. 아... 아! 열쇠를 일단 구해야 돼, 지금, 내가 열쇠를. 아, 그거는 알고 있고! 응. 올라가 보자, 올라가 보자. 아, 넘어오는데? 아, 밑에 있을 거 같아, 내 생각엔, 지금. 위에 있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빨리 열쇠를 한번 차려보고, 지금. 그리고 해보는 게 나을 거 같아, 그냥. 아... 없어, 없어, 지금. 여기 귀신이 없어. 혹시? 없어, 없어, 없어. 혹시? 없어, 없어, 없어. 혹시?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아... 귀신이 지금 없어, 지금 없어. 아... 아, 뒤지 마, 갑자기, 씨. 아, 걷다가 왜 갑자기 그리는데. 어... 지갑은 거 아니지? 아, 걷지 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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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형. 형, 반대쪽 봐봐! 균, 균, 균이 있었던 거 같은데? 어, 너희? 뭐야? 저기 뭐야? 없어. 아, 걷지 마. 귀신을... 여기 지금 우리가 뭐 할 게 없는데, 그러네? 들어간다. 어, 들어갈 수 있네. 아, 뒤에 있는 거, 소리 다 들려요. 아... 나와주세요 왜냐면 그 소리 다 들렸어요 벽 벽벽 벽 벽 왜왜왜 열린다 아 형 진짜 심해 일기장은 뭐라고 써야죠? 일기장 봐야 돼? 한 번 보고 가요. 하지 마라. 나 떨어지던데. 나 떨어지던데. 나 떨어지던데. 나 떨어지던데. 나 떨어지던데. 나 떨어지던데. 아 이거 귀엽네. 이렇게 이것도 귀여워. 아 놀래주니까. 아 이게 되게 좋다. 별로 안 놀랬거든요. 별로 안 무서워요. 귀여워. 아까 막 도망갈 때 보면 엄청 귀여웠어가지고. 귀여워. 여기까진 할게요.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그만할게요. 더 이상ches은gré 아닌 거에요. quy 나이 왜 저래. dio